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디처킴입니다 자 오늘은 88번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no more than 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no less than 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no less a than b 를 한번 볼게요 no 다음에 less a than b죠 자 우리가 앞선 그 87번에서 no more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둘 다 부정 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no less a than b 는요 둘 다 긍정 입니다 예 얘가 얘가 얘도 긍정을 하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도 긍정을 하는게 되겠죠 예 근데 less 는 이제 원래 안좋은 뜻이죠 예 덜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 인것을 a 인것이 b 와 마찬가지다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 가 이제 b 와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런데 얘도 붙여서 쓸 수가 있겠죠 예 no less 다음에 이렇게 a than b 가 아니라 그냥 no less than 이에요 자 요건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as much as 나 또는 as many as 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그렇죠 자그마치 또는 꼭 뭐뭐 만큼 뭐뭐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no 가 아니라 여러분 나 실 경우에 not less a than b 할 때도요 이때는 아 그 not more a than b 랑 같습니다 얘가 영향을 주는 거는 얘만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직역을 하면 됩니다 b 보다 덜 뭐뭐 하지 않은 그러니까 b 못지 않게 a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 해석하시면서 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b 못지 않게 a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not less 다음에 than이 이렇게 바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어 흔히들 문법 책에서 at least 와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직역을 하셔도 됩니다 뭐뭐보다 덜 뭐뭐한 예 요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at least 와 같은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죠 적어도 와 자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은 고래죠 고래가 is no less 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긍정이죠 얘가 얘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뭐란 얘기에요 고래가 포유류죠 포유류죠 그쵸 예 뭐와 마찬가지로 바로 말이 포유류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셨죠 예 그래서 예 요게 이 요 부분만이 아니라 이 뒷부분까지 긍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less than이죠 예 자 빛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수적이죠 그쵸 not less는 긍정이겠죠 덜한 것이 아니니까 예 빛이 필요한데 자 뭐보다 바로 신선한 공기가 건강에 필요한 것 보다 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즉 그 얘기는 이거 못지않게 건강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 못지않게 이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not less a than b 하게 되면 b 못지않게 a 하다 a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은 그가 지불했죠 뭘 지불했습니까 no less than 이에요 no less than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그쵸 자그마치 a hundred dollars죠 그러니까 100달러죠 예 그래서 자그마치 100달러를 지불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no less than의 than이죠 예 둘 다 긍정이죠 그녀가 아름답죠 그쵸 예 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시스터가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5번 보시면은 이것도 no less죠 예 그리고 저 뒤에 than이 있네요 그쵸 자 사전이라는 것이 어때요 필요하죠 그쵸 어디에 연구하는데 뭐를 연구합니까 외국어를 연구하는데 필요합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차트 차트는 뭐예요 이거는 해도 입니다 해도 해도 헤도가 여기 지금 necessary 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헤도가 필요하듯이 뭐 하는데 내비게이션 항해하는데 즉 배가 항해하는데 헤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바로 외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은 fresh air 바로 신선한 공기죠 자 not less 하고 뒤에 than이에요 not less a than b 하게 되면 이 b 못지않게 a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아 이게 대니 아니라 대시였네요 여기가 대니 여기 있죠 예 신선한 공기가 필수적이래요 뭐 못지않게 신선한 음식 못지않게죠 그쵸 신선한 음식 직역하면 신선한 음식 보다 덜 필요하지 않다 즉 신선한 음식 못지않게 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신선한 공기 자 in order that 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죠 예 목적의 부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음식 못지않게 그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에 그가 소유하고 있죠 no less than 이에요 자그마치 그쵸 자그마치 five houses 다섯 개의 집을 자그마치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two less 이죠 여러분 less 이라는 단어는 사역동사로써 뭐 뭐 하게 하다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근데 얘가 세를 주다의 뜻이 있어요 세를 주다 그쵸 렌트 해주는 거예요 세를 주다의 뜻으로서의 less 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를 줄 다섯 채의 집을 자그마치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not less than 은 적어도 와 같다 그랬죠 at least 와 같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300 passengers 300명의 승객들이 죽임당했죠 그 사고에서 그쵸 예 그래서 어 직역을 해도 돼요 300 300명의 승객보다 덜 하지 않은 즉 300명 적어도 300명이란 얘기죠 죽임당했습니다 그 사고에서 자 그 다음에 9번에 the spirit 정신이죠 근데 여러분 컴마컴마는 가로로 묶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몸보다 덜 한 것이 아닌 그 정신이 require 요구하는 거죠 rest 휴식을 그렇죠 몸도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정신도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쉬워 줘야 돼요 몸이 자 우리가 이제 또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그들이 그쵸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 will that be added죠 그렇죠 더해지지 않을 거래요 그렇죠 어디에 더해지지 않습니까 너의 리스트에 더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았대요 그렇죠 뭘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no less than이죠 예 no less than no less a than b죠 예 no less than은 둘 다 긍정인 거죠 자 바로 그들이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공적이고 그리고 아마도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동정 목적어네요 그렇죠 동정 목적어 바로 이 성공적이고 아마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이름이 have become familiar to the world 바로 세상에 잘 알려진 거죠 familiar 그렇죠 잘 알려진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공적이고 아마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아시겠죠 그들이 당신의 어떤 리스트에는 더해지지 않겠지만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그 유명한 사람들 못지않게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자 나는 그에게 말을 했죠 뭐를 말했습니까 나의 모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후에 자 그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동굴로 갔죠 그런데 그 동굴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발견했죠 몇몇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자 not less 가 나오네요 그렇죠 not less than이죠 not less a than b b 못지않게 a 한 그렇죠 자 b 내용 보시면 내가 to see them 그들을 보고서 was 다음에 여기 서프라이즈 지금 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이에 근데 생각된 거죠 내가 그들을 보고서 놀란 것 못지않게 나를 보고서 놀란 또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발견했다 라는 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3번에 자 3번 보시면은 자 it이 나오네요 그죠 가주어죠 그 진주어가 뭐예요 to do 이쪽 부분이 진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no less죠 no less than 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 긍정이죠 자 for oneself죠 혼자 힘으로 그렇죠 to do a difficult thing이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기쁘죠 그렇죠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뭐와 마찬가지로 to climb a steep mountain 바로 가파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 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혼자 힘으로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어떻다 즐거운 일이래요 자 just as 주어동사 so 주어동사죠 just as 주어동사 하듯이 so 주어동사 하는 거죠 there is a comfortable feeling이죠 아주 편안한 느낌이 있대요 그렇죠 뭐 할 때 근육이 have been used 사용되어 질 때죠 뭐 없이 being unduly strained죠 바로 지나치게 지나치게 그렇죠 과도하게 아 이게 이제 strained가 무리한 또는 긴장한 정도가 되겠죠 무리하게 그렇게 과도하게 무리를 하는 것이 없이 근육이 사용되어 질 때 편안한 느낌이 있듯이 그렇죠 뭐가 있다 동일한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그 정신 그렇죠 또는 지성 또는 마음 그렇죠 그 지성이 정신이 has been exalted죠 네 이거는 이제 행사하다 사용하다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used to랑 여기 나와있는 요거를 또 쓰기 좀 그래서 요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즉 정신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질 때 그 동일한 즐거운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이러한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그 사람이죠 모든 사람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자 자 not last가 있고 그리고 then이 있어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어때요 바이올런트하단 얘기죠 그렇죠 뭐 못지않게 다른 동물들 못지않게 바이올런트하대요 그런데 더 바이올런트하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들보다 더 폭력적이에요 즉 분명하게도 그렇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분명하게도 유일한 동물이래요 그렇죠 어떤 유일한 동물입니까 예 Constantly 계속적으로 미짓 미짓은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주다 가하다의 뜻이죠 폭력을 가하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 그 자신의 종류 즉 같은 종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종에게 폭력을 미짓 여기서 미짓은 방문하다 뜻이 아니라 미짓 A on B 하면은 A를 B에다 가하다 그렇죠 주다 이런 뜻이에요 폭력을 그 같은 종에게 계속적으로 가하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분명하게도 누가 바로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더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동물들과 못지않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더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인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는 유일한 동물이죠 자 그러나 인스파이트 오브 디스죠 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는 아마도 바로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인간은 Does have a feeling 어떤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일반 동사 앞에 두나 더드나 디드나 이런 것들을 쓰면 강조하는 겁니다 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언어가 없었다면 언어가 없었다면 언어가 없었다면 We should have long been extinct 그렇죠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래전에 멸종했었을 거라는 어떤한 감정을 그렇죠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종했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